연습 게임으로 성재씨 한번 해볼까요? 제가 아는 정도의 노래인거죠? 자 음악 주세요! 시작! 시작! 이승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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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승기 노래 되돌리다입니다. 이승기 노래 되돌리다입니다. 너는 승기... 아 되돌릴 수 없을까? 내가 지금 종합적인 걸로 내가 판단했을 때는 육성재는 너를 가수로 인정하지 않았어. 어렸을 때 다 현을 보고 와 정말 대단하구나. 이렇게 울리던 그 목소리... 이승기! 이승기는 되돌리다입니다. 그럼 이게 근데 퀴즈가 내가 부담가져가지고 정말 실망 가득한 느낌이다. 네 성재씨. 진짜 앞으로는 서로 존댓말 했으면 좋겠어. 이거 진심이다 이거 진심이야. 어디가 롤모델이였는데... 아니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안 하고... 선생님이 예조해줄 때 되지 않았어? 너의 어디가 롤모델이었던 분이니까? 아... 그러면 형... 진짜 진짜 장난 안 하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해 주세요. 아 그러실래요? 네 제가 정말로 증명해 보일게요 이번에. 오케이. 진짜 마지막 기회.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. 마지막 기회. 제가 존댓말 안 쓰게 해주세요. 네. 정말 저 선후배 형 동생으로 가고 싶습니다. 저 이제 진짜 장난기 하나도 없이. 잘 생각해. 지금까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데 또 못 맞히면 이제 영영 안 보는 거야. 잘 생각해. 자 감독님. 가요. 한 번 더 한 번 더. 마지막. 신뢰의 문제입니다. 장난기 싹 빼고. 이건 우정의 문제예요 우정. 그동안 2년 동안 수없이 롤모달이라고 외쳐왔던 어떤 성재의 커밍아웃이죠.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저를 이용한 거잖아 그냥. 성장의 발판으로 나를 이용한 거잖아 그냥. 자 가시죠. 오케이. 맞판 맞판. 내 손 잡아. 너 화내지 말고. 이승기. 이승기. 내 여자니까. 이승기 노래는 여자라니까입니다. 잠깐만. 잠깐만. 내 여자니까. 이승기 노래는 여자라니까입니다. 잠깐만. 잠깐만. 너 틀렸어. 왜요 왜요. 제목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. 내 여자니까. 내 여자니까. 이승기. 내 여자니까. 이승기. 내 여자니까. 정답. 형. 정답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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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설마. 방송. 야 이거 진짜. 나 진짜 울 뻔했잖아. 아니 형한테 배운 2년 동안 방송 그 예능감으로 살린 거 아니에요. 아 좋아. 야 넌 역시. 성재 넌 잘 배웠어. 아이 진짜. 아이 성재야 그럴 리가 없지. 오케이. 세 개 역시. 와. 아이 성재야 그럴 리가 없지 진짜. 어. 어 저랬어요. 하하하하하하 자 그래서. 지금 제가 즉석으로 제가.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어쨌든. 서로서로 알아가야 되니까. 하하하하하하 숨기는 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. 하하하하하하하하 노래.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. 에 설마. 사랑하는 동생인데.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. 자 노래. 주세요. era. 아 아 아 아 아 아 성재야 fever 감사합니다.